난 정말 몰랐어. 가까이 오지 마. 싫어, 수정 언니. 제발 오지 마. 오지 마. 진희 씨. 진희 씨. 꿈꿨어요? 아니, 이마 땀 좀 봐. 나 좀 안아줘요. 뭐, 한이네 집에? 어, 그 집에서 지낸대. 아니, 하필이면 왜 그 집에. 아, 나 정말 돌겠네 진짜. 강한이랑 둘이 친구라던데. 엄마도 알고 있었어? 아유, 친구는 무슨. 가짜 수정이었을 때 엮였나 보던데. 미꾸라지를 진짜 어떡한다. 엄마,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. 혹시, 한이가 수정 언니인 거 알고 있는 거 아닐까? 어? 아유, 알긴 뭘 알아. 알았으면 진작에 무슨 짓을 꾸미고도 남았을 기집애인데. 아유, 아니야. 걔 아무것도 몰라. 나 무서워 죽겠어. 어떡해. 어떻게든 그 집에서 쫓아내야지. 주변만 뱅뱅 돌게 놔두면 너하고 나만 피곤해. 제 발로 나가래 아니잖아. 작정을 꾼 것 같아. 그게 집에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. 그게 뭔데? 돈. 너 돈으로 안 되는 거 봤어? 오피스텔 정도는 얻어줘야 나갈 것 같은데. 너나 나나. 그놈이 입마금만 아니라 다 털리고 돈 한 푼 없는데 어떡하니. 적금이라도 깨야지, 그럼. 내가 알아서 할게. 아유, 네가 왜 나서? 엄마가 해. 걔 나한테 복수하러 온 거야. 나 때문에 수정 언니 아니란 거 들통 나서. 철장까지 같이 썼잖아. 내가 자꾸 피하면 내가 자기 무서워한다고 생각할 거야. 아유, 그래도 나서지 마. 네가 상종할 기집애 아니야. 아니야. 내가 해. 아유, 참.